너는 애기는 어떻게 생각없어? 생각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막 쉽지가 않네, 나이가 있어서. 아, 그래? 하... 빨리... 너도 이제 뭐 애기 생각 있으면 결혼해야 돼. 그치? 어. 근데 이게 쉽지 않아. 왜? 너는 만날 수 있지. 아니, 만날 수도 있는데. 연예인이어서 약간 신기해서 이렇게 만난 거나. 그런 생각 할 것 같아. 빨리 멤버들도 좀 했으면 좋겠고. 그러게, 너네 어떻게 세 명 다 아니야? 그러니까. 너무 웃겨. 우리 해. 뭐라고? 신지랑 처리. 오누이처럼 살면 되잖아. 아니야, 아니야. 절대, 절대 그럴 수가 없어. 물어봐. 결혼을 하겠다는 확신이 어서 와요? 그거는 나는 그냥 오빠를 만나자마자 왔어. 근데 그게 결혼하신 분들이 항상 그 얘기래. 아, 난 이 사람 보자마자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. 뭐 이런 속이 온다고.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 만났을 때도 아, 얘 너무 괜찮다. 얘랑 결혼하면 괜찮잖아. 오잖아. 그 촉이랑 달라. 그래요? 그 전에는 결혼하고 싶다잖아. 근데 오빠를 만났을 때는 결혼하고 싶다가 아니야. 그냥 결혼하겠구나. 아, 진짜? 결혼하게 되겠구나. 이런 촉이 와. 진짜? 그 나는 나랑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나 오빠랑 결혼하게 될 것 같아. 라고 문자도 보냈어. 아, 진짜? 결혼하게 되겠구나. 이런 촉이 와. 너 야, 너 진짜 싸웠어? 나? 아니야, 얘 형. 아, 진짜 싸웠잖아. 아니야, 아니야. 때렸다고? 너 어디서 그런 걸 듣냐? 형이 취해서 다 얘기했어. 너 싸움 잘해? 내가 돌 짚는다라고 그랬거든. 아, 씨야. 미치해 죽겠네, 진짜. 아,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넘어가지. 아니, 걔 누구야? SNS에다가 막. 그랬었잖아. 우와. 걔네도 좀 곤때려. 그치, 그치. 대박. 진짜? 어, 다 알고 있는 거야? 다 알고 있는군. 이럴 때?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? 야,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? 여기까지, 그만 가자. 이 아줌마 엄청 세네. 이 아줌마 세? 마지막 키스 언제야? 그래, 진실 게임하자. 아, 오케이, 나 가방이 있어. 그런 거 하지 마. 언제냐고. 기다려봐. 형님하고 올해 키스한지? 뽀뽀 키스. 키스 키스. 키스한지? 올해 안 했지. 키스를? 응. 뽀뽀는 했어. 그냥 키스는 안 했지. 어, 진짜? 와우. 하나도 이런, 네. 흪ey или две 선mez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